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저녁 타임입니다. 오늘 우리의 저녁은 엄청난 막창과 엄청난 디올로콩과 엄청난 에그이넥과 엄청난 미역국과 엄청난... 왜 다 엄청나죠? 구름으로 엄청난 저녁 출사가 될 거라는 거죠? 상상 초월이실 겁니다. 엄마 이걸 얼마나 먹는지. 내 마음을 다시 일 깨워줘. 은혼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네. 오늘 노만큼 먹어야지. 적어왔다고요, 이렇게. 고뇌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왜냐면 저희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밤늦게 자기 전 3시간 동안 뭘 먹을지 얘기를 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라시 그룹이기 때문에... 이거 맛있겠다. 닭배드랑 막창인데, 우리 애들이 좋아하잖아. 그래서 막창 좋아해. 나 탑발. 숙소에서. 그냥 그때 전자레인지 되어 먹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제대로 조리해서 먹어볼까? 네. 프로에펜에 하면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애들이. 마늘을 넣고 같이 하면... 오, 마늘 대박. 마늘을 구워서 같이 가뜨려서 먹는 거지. 우리 파도 넣고. 라면도 같이 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애들 사올까, 문자? 사올까? 마늘이랑 파는 사올까? 센스 있는 사람 사올까? 센스 있으면 사올까? 네. 사오겠지. 사오세요. 김현아, 이것은 뭐하니? 너무 좋아. 센스는 뭐하니? 뿅아리야, 뿅아리. 제 별명이 뿅아리입니다. 너무 좋아, 사고 싶어. 제 친구예요, 제 친구. 너무 좋아. 아니, 언니, 저는 강아지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 언니랑 잘 어울려. 이거 진짜 실사 사이즈야. 여기서 잘 어울려. 여기서 잘 어울려. 여기서 잘 어울려. 여기서 잘 어울려. 8. 7. 1. 5. 5. 3. 2. 1. 오, 냄새. 향기만 하는 거 진짜. 오케이, 오케이. 뿌이, 뿌이, 뿌이. 일단 닭발님 나오실 거예요.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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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뜯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게임을 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스피드 게임. 멤버들이 오기 전에. 빨리 먹는 거죠. 음멸해주세요. 맛있겠죠? 이것 봐. 진짜 맛있다. 대박인 거예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바나나. 버섯, 버섯, 버섯. 바나나. 바나네. 알뜰해. 마진 마늘도 필요하고요. 아하. 너 고추도 필요하잖아. 전혀 고추지. 이렇게 많다니. 우리 거기. 막창이도 넣어 먹죠. 도백게. 나도 이거 잘 먹었다. 너 누구랑 얘기해? 이거 다 되게 맛있다. 잘 맛있다. 응. 근데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언니도 매운 거 못 먹잖아요? 응. 둘이 좀 잘 먹는 편이에요. 미미 언니도 못 먹잖아요. 미미 언니도 못 먹잖아요. 미미 언니 잘 먹고 너 못 먹고. 언니도 못 먹잖아요. 나 잘 먹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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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나 너무. 근데 미미 언니랑 알린이랑 매운 거 못 먹는데 괜찮나? 치즈는 잘 먹어요. 여기 치즈를 뿌리는 거지. 치즈. 여기 있네 치즈. 생크림도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아 버터 여기 있다. 버터 버터. 야 마가린 버려. 마가린 버려. 마가린 버려. 마가린 버려. 미니 언니 제게. 마펄. 마가린 버려. 마자. 마가린 버려. 마. 마가. 마가가. 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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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멤버들은 참 이런 것 같아요. 비선배님인 줄. 무대 저희 날베이 추우면 난 조금씩 이현아 조심해. 안 늦게 낫겠다. 인생 이거 핥아야 될까? 빨리 빨리.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를 시작할 때가 여기에 줄이 생도록 하겠습니다. 다 매워. 왜 진짜 뭐야? 아니. 안 매운데. 원래 그렇게 하는데? 귀여워. 귀여워. 이곳에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곳은 모양초입니다. 뭐야. 병선이 들어가면 다 마시죠. 잘 못해. 한 번 더 다자. 태현 강드론 잡자. 저 왼손이 포인트예요. 자, 이상했어. 감사합니다. 나 아린씨 갈게요. 무슨 일이에요? 큰 파이파이. 큰 파이파이. 나 먼저 할 수 있겠다. 느낌 좋았는데. 배유빈 선수. 아, 준다. 아, 준다. 유빈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김지호 선수. 레고. 야, 이거 게임에서도 다 잘해.